3. 쿠팡 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가 3화, 4화를 공개한 후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,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찌질이 병태, 임시환, 가 하루아침에 부여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. 3. 사화에서는 자신이 온양찌질이라는 진실을 밝힐 기회를 날려버린 병태가 부여짱의 삶을 받아들인 후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는 내용이 펼쳐졌다. 부여 소피 마르소 선화, 강해원, 늘 두고 벌어진 사랑과 전쟁, 농고 브이수 공고의 역대극 때싸움부터 선화와의 가슴 설레는 첫 데이트, 중독성 있는 안무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담겼다. 4화 엔딩에서 부여 농고로 전학해온 진짜 아산 백호 경태, 이시오, 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. 소년시대의 5화, 6화는 12월 8일 저녁 8시 쿠팡 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.